자, 문제 주세요! 씨름 선수들이 타는 차는? 씨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씨름이에요? 씨름 선수들이 타는 차는? 아, 씨름 선수들? 아니, 잠깐만! 아, 씨름 선수! 강호동 선배님처럼 씨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잠깐만! 그 씨름인데 이만기 선배님도 하셨다는 씨름 선수! 아, 잠깐만! 잠깐만! 씨름! 어머! 아니! 실패! 오케이, 하나 더! 이거 두 개니까 하나만 더! 어? 그럼 혹시 제가... 어? 개인기 있나요? 제가 낸 넌센스를 두 분께서 못 맞추시면 한 번 더! 반대로? 네!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네! 그럼 아까랑 똑같이? 네! 오케이! 문제를 내고 저희가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맞추면 여러분들 SNS에 저희 오락실 홍보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죠? 자, 문제 주세요! 씨름 선수들이 타는 차는? 씨름? 잠깐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씨름이에요? 씨름 선수들이 타는 차는? 네, 그냥 씨름 선수들! 아, 씨름 선수들? 아, 씨름 선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씨름 선수들! 오케이! 하나 더! 이거 두 개니까 하나만 더 내서 갑시다 문제 주세요 큰 티슈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 티슈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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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티슈? 티슈가 티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지예요? 네 큰 티슈 빅 빅 빅 아 잠깐만 휴대요? 휴 휴대요? 휴대 땡 비대? 휴대요? 아닙니다 그럼 정답은 휴지 휴지입니다 장하다 장하다 우리 막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우리 막내 장하다 오케이 하나 하나만 하나 하나 더 걸어 음식 하나 골라 하나 더 걸어 하나 더 걸어 이거 드리고 오케이 이거 드리고 야 자 이거 드리고 우리가 이길 때까지 할 거야 자 음식 하나 골라요 음식 하나 골라요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불러 한 번만 더 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과자 큰 거 과자 아무거나 과자 아무거나 치스 먹겠습니다 치스 아 진짜로? 또 내가 할 거야 할 거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히면 달라진 거죠 자 문제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명한 벌레를 뭐라는지 아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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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벌레 유충 바브루 아 땡 아 땡 잠깐만 유명한 벌레 아 잠깐만 오셔서 하지 말고 기다려 봐봐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 높아? 뭐가 유명해 2 유명한 벌레 1 땡 유재석 그건 메뚜기잖아요 오 맞네 정답은 유명해서 스타벅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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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번째도 마지막 하나 걸어 이거 하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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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실 거 없죠?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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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아니 진짜로 꼭 맞추고 싶다 아 짜증나 가겠습니다 시드니에서 사용하는 화폐 다니는? 아 아 아 아 아 아 호주 보냅스 아 아 맞아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아 잘했다 잘했다 아니 이거 안 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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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약속한 대로 우리 오락실 홍보해줘야 돼요 SNS에 올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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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아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대신 SNS에 우리 거 제대로 홍보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약속한 거예요 자 이거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이야 행복하네 음식을 줘도 행복해 이야 많이 따네 많이 따네 감사합니다